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변호사 주문철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 다를 종목 제주 반도체고요. 자 오늘 29,850원 위치하면서 약 4권에 머무르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연이은 하락폭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지금 제 영상 보고 계실 텐데 일단 아무래도 제주 반도체 AI 반도체라는 재료를 통해서 지금 저점 대비해서 현 위치까지 약 6배 정도가 올라왔는데 지금 이러한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가 매수를 해와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 매수를 하려면 또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들 궁금하실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말씀드리면서 최종적으로 뭐겠습니까? 목표가.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목표가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구간들 한번 좀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전부 다 말씀 좀 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좀 시청해 주시고요.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히든 종목 하나 넣어놨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나서 제가 남겨놓은 히든 종목 받아 가신 다음에 당장 내일부터 바로 좀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제주 반도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전에 그 연이은 하락폭에 있었는데 지금 이 타이밍에 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최근에 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따른 우려감으로 인해서 기술주에 대한 수급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게 뭡니까? 여러분. 자 포워드 PER입니다. 포워드 PER. 포워드 PER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이 엔비디아가 앞으로 벌 돈. 이 벌 돈이 지금 우리가 기대감에 이제 좀 선반영이 되면서 수치가 3년 평균보다 낮은 수치로 좀 나오게 됐죠. 자 그리고 지금 이 당시에 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엔비디아는 나 다음 달에 100만원 벌 것 같아. 나 다음 달에 100만원 벌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개인들은 또 뭐라고 합니까? 개인들이 엔비디아한테 아니 너 300만원도 벌 수 있어. 너는 그럴 놈이야. 너는 그렇게 나약한 소리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좀 이제 개인들의 기대감이 상당히 부풀려져 있다. 그래서 3년 평균보다 낮은 수치로 나왔지만 오늘 또 무슨 일 있었습니까?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죠. 자 이 실적이 굉장히 우리의 기대치보다 훨씬 더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게 되면서 기술주에 대한 섹터에 대한 수급도 다시 한번 받쳐줄 수 있다라고 우리가 또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제주 반도체에 또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자사주 매각 공시가 어제 나왔죠. 자사주 매각 공시. 잠깐 한번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제주 반도체 자기 주식 처분 결정이라고 지금 보이실 텐데 사실 이제 한 100억 원 정도 되는 규모다 보니까 지금 이 제주 반도체의 시총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은 아니다. 적은 금액은 아닌데 우리가 지금 이 자사주 매각 공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다들 아실 겁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돈이 없어서 얘네가 자사주를 매각을 했다. 악재로 판명이 나는 거죠. 악재.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얘네가 AI 반도체에 대한 시장에 있어서 얘네가 주도를 하려고 얘네가 제일 먼저 발빠르게 움직여서 모든 걸 독점을 하고 케파를 증설해 나가려고 그러니까 성장을 위한 이런 식으로 호재로서 우리 뭐 적응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 보편적으로는 1번이 맞아요. 보편적으로는 회사가 돈이 없어서 악재로 판명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사주 매각에 대해서는. 그런데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뭐 신품제약 같은 것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품제약 또 차트가 어땠습니까? 지금 이 당시에 자사주 매각 공시가 있었고 그 이후에 지속적인 납부 흐름으로 현 위치까지 똑같이 일체가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악재로 작용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반도체의 추세는 어떻다? 아주 양호하게 잘 지켜주고 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지금 거래량이 항상 줄어들고 있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거래량이 줄어들었으면 이거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이제 궁금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거래량이 줄어든 건 물론 좋진 않아요. 좋진 않은데 상대적으로 보자고요.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추세를 잘 지켜주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러한 고점 돌파 시도 이후에 나오는 조정 흐름은 사실 당연한 내용이었어요. 우리가 충분히 예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추세선을 이탈할 만큼의 단기적인 슈팅이 나오게 되면서 여기에 따른 뭐겠어요? 저점 대비한 물량의 차이 시련이 나온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세력들이고 개인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그냥 저점에서 매집을 해놓은 주체들한테 전보다 야 단기간에 이만큼만에 이만큼이나 올랐어? 야 이건 던지고 나가야 된다. 라고서 툼의 흐름을 유혹을 하는 거죠. 툼의 흐름이 유혹되기 너무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추세선을 이탈할 만큼의 과매수 구간이 포착이 되면 반드시 고점에서 올라타시면서 매집하시는 게 아니라 이러한 조정 타이밍을 통해서 우리가 단가를 낮추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좀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제주반도체가 어쨌든 저점 대비해 가지고 고점까지 약 7배에서 6배까지 갔었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움직였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길래 잠깐 그림 좀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이 우리가 지금 실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핸드폰에다 명령 수행을 요청하면 얘는 서버를 기반으로 해서 역할 수행을 하고 다시 한번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인데 지금 이 서버 자체를 칩 자체로 양산을 해내서 스마트폰에 내재를 시킴으로써 얘가 혼자서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를 해준 거예요. 스마트폰에다가 자 그러면 내가 스마트폰에 명령을 보냈어. 그럼 얘는 지 스스로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해서 피드백을 주겠죠. 우리한테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응답 속도는 빨라지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는 뭐 말이냐 우리가 서버를 기반으로 핸드폰을 사용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해킹은 보통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이러한 서버를 기반으로 해킹을 하겠죠. 자 그런데 지금 서버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해킹할 서버가 없다. 해킹할 서버가 없어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안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저전력 접이용. 이전에 엔비디아가 만들어낸 저전력 배터리에 있어서 전력 효율이 약 8배 정도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엔비디아에서 만든 것보다 굉장히 효율적이다. 자 그런데 이 AI 반도체라는 게 꼭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지만 일단 자체적으로 지가 혼자 계산하고 피드백을 우리한테 주려면 연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한단 말이에요. 연산 속도가 연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하는데 자 연산 속도가 빠르면 어떤 단점이 생기니까? 핸드폰 자체적으로 열이 많이 발생합니다. 열이 많이 발생하고 자 열이 많이 발생하면 그 다음으로 무슨 문제가 생겨요? 배터리가 비효율적으로 됩니다. 배터리가 너무 뜨거워서 이제 비효율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지금의 뭐다? 저전력 반도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전력 반도체.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전력 반도체가 필요한 많은 기업들이 있겠죠. 왜? 우리가 갤럭시 S24가 나오면 24를 사러 갔다가 내년에 25가 나왔대요. 그러면은 25로 바꾸지 우리가 21로 바꾸진 않지 않습니까? 25로 바꿨다가 다음엔 뭐예요? 26으로 바꾸지 22로 가진 않잖아요. 그죠? 항상 업그레이드를 한단 말이에요. 스마트폰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스마트폰에 대한 칩은 항상 필요하게 될 거고 모든 스마트폰에서 이러한 칩이 필요한 저전력 반도체가 필요한 기업들은 전부 다 팸리스 기업이 맡길 겁니다. 그럼 이 팸리스 기업이 누굽니까? 지금의 누구다? 제주 반도체다. 팸리스 기업은 유일하게 그러니까 팸리스 기업이 뭐냐? 판매를 영유하지 않는 판매를 영유하지 않는 회사를 이제 팸리스 기업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저전력 반도체에 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누구다? 제주 반도체다. 자 이래서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연이은 하락폭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제가 전부 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 없고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뭡니까? 이 AI 반도체라는 게 어쨌든 이 시장의 중심에 서서 시장의 중심에 서고 이 시장의 중심에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 시장의 중심에 서서 우리에게 돈을 쥐어줄 수 있는 차트를 만들어 줄 거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한테 돈을 쥐어줄 거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AI 반도체라는 재료를 병행을 하면서 지금 상승 추세를 보여줬지만 어쨌든 이러한 재료를 병행하면서 상승 추세를 보여주는 건 우리가 상단 구간에서 단기적인 대응 혹은 기술적인 분석이 무조건 필수 요소로 꼽힌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왜? 기술적인 분석만으로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재료를 병행하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상단에 매몰대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소화하고 난 이후에 2차 파동으로 다시 한번 상승인 펄스가 나와준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단기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이 시장의 중심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약간 주도주를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제주 반도체도 어쨌든 이미 재료를 병행하면서 올라왔지만 지금 이 모멘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이 AI 반도체라는 모멘텀이 앞으로 향후 얼마나 지속이 되겠습니까? 지금 20조원 가까이 AI 반도체 시장이 20조원 정도 규모가 되는데 앞으로 10년 뒤에는 230조원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S24는 또 어떻게 됐습니까? 사전 예약이 역대급이었어요. 역대급. 역대급으로 팔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움직일 거고 이 모멘텀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이며 재료는 그 중심에 서서 얼만큼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전보다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주 반도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12,50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하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 구간입니다. 자, 제주라고 문자를 두 글자 보내주신 분들한테 전보다 제주 반도체 12,500원 부근에 매수하셔라. 왜? LPDD4 저전력 반도체 수요가 급증을 했고 최대 수요는 누구다? 제주 반도체다. 그래서 지금 12,500원의 매도가는 추후에 제한내 드릴 테니까 일단 사셔라라고 제가 매수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여기서 매수하셔라. 그리고 지금 매도가 추후 제한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매도가 지금 우리가 지금 시장에 던져도 얼마입니까? 2.5배는 수익이에요. 2.5배. 이 정도는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에서 우리가 매집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저점에서 충분히 매집을 한다면 상단 구간에서 뭐 어떠한 일이 있든 간에 우리는 별 관심이 없어요. 사실 별 차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우리의 마음에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저점에서 매집을 하는 게 바로 키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거. 목표가. 목표가는 아직 안내를 못 드렸어요. 왜? 지금 추세가 안 꺾이고 있으니까. 추세가 안 꺾이고 잘 가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목표가를 설정해 놓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건 뭐나? 단기적인 대응. 이 상단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대응이 가장 중요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만큼 내가 뭐다? 내가 돈을 가져가는 거다. 내가 이 모니터링을 하는 이 시간만큼 내가 돈을 가져가는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단기적인 대응 많이 어려우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제가 상단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충분히 공유 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문자 받으시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 이쪽으로 제주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 도와드리고 있고요. 어떤 종목을 얼마에 그리고 왜 사셔야 하는지까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목표가까지 전부 다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웬만하면 다음날 답장을 드리는데 답장 드린다고 해서 바로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관심 종목에 이렇게 등록만 해놓으셨다가 이런 종목이 얼마나 수익이 나는지 그리고 이만큼 수익이 날라 그러면 또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부분들 그냥 파악만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절대 매수부터 하지 마시고 일단은 제가 갖고 있는 이러한 키워드를 좀 정리를 해서 보내드릴 테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상단에서 매집하면서 상단에서 올라타시면서 매집하신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올려드린 영상인데 잠깐만 한번 좀 보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보이실 겁니다. 주문철 TV 제가 어제 올려드린 영상이고요. 댓글을 잠깐 한번 보시면 이렇게 평남가 32,000원 부근에 매수하신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모자이크 처리를 좀 해드리려고 했는데 어차피 이전 영상에 들어오시면 전부 다 보시는 내용이니까 좀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인데 평남가 32,000원 갖고 계시는 분이 많이 계시다고 이렇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야 설마 이걸 설마 이걸 여기서 진입을 한다고? 근데 실제로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저점 부근에서 다시 한번 눌림목매매를 통해서 단가를 낮추거나 혹은 최저점에서 우리가 매집을 하고 그 다음에 알아서 올라가주는 이러한 포텐셜을 가져가는 이런 종목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추세가 꺾이기 전에 우리가 매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매도를 할 필요도 없고 절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타점 좀 필요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매수 타점 필요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목표가에 대한 매도 타점도 필요하실 거고 전부 다 안내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전부 다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 이쪽에다가 제주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그냥 전부 다 안내 도와드리고 그냥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그냥 잠깐 공유를 해드리는 거예요. 공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관과 함께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자는 거예요. 비교를 하고 대조를 해서 더 나은 가격 전략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무조건 저 따라하세요. 이게 아니라 제가 갖고 있는 방법대로 잘 모르시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시면 어쩔 수가 없지만 이렇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뇌동매매를 하지 않도록 제가 좀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하도 올라간다 빠진다 이것들을 전부 다 그냥 좀 맞출 때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야 이거 네가 올라간다 했으면 그냥 살게 이렇게 그냥 뇌동매매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뇌동매매가 뭡니까? 우리가 스스로 독자적인 분석을 통해서 미래의 시색을 예측을 하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필요하다. 그런데 뇌동매매를 한다 뇌동매매를 한다라는 게 뭐냐면 그냥 뭐 이제 인기가 있는 종목들 그냥 올라가겠지라고 해서 이제 그냥 별 생각 없이 투자하시는 분들 혹은 야 제가 이거 좋다 그랬어 이러면서 다른 사람의 뭐 이제 종목을 그냥 따라 사는 이런 식으로 이제 나만의 주관이 없는 이런 식의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뇌동매매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이러한 가격 전략, 가격 대응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저랑 같이 비교만 해보고 대조를 해서 앞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우리가 진취적인 발자국을 남길 수 있도록 앞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전부 다 010-5073-8568번에 제주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전부 이런 식으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이번에 안내 드릴 건데요. 현재 수익률 150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좀 발굴해냈던 종목들이고 단순한 찌라시 아닙니다. 단순한 찌라시 갖고서 안내 드렸던 종목들 아니고요. 제가 직접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자 제가 정리한 내용 토대로 소통방 주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한테도 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현재 밑에 보시면 히든 종목 대기 중이라고 하나 보이실 텐데 제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직접 보시고 피부로 직접 느끼시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못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번에 한번 검증을 좀 해드리고자 히든 종목 오픈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간단한 문자 하나만 보내셔서 문자 보내시면은 제가 바로 답장해 드리면서 종목 안내 나가니까요. 매수 하시던 안 하시던 관심 종목에라도 등록을 좀 해놓으시고 관망만 해보셔도 여러분들 백몬이 불여일견이라고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더 피부에 와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소통방에서 안내 드리는 종목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은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답장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문자 확인되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답장해 드리니까 부담없이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자면은 2차전지나 부품 공급계약 이런 건 아니고요. 자 키워드 자체는 인수합병인데 이번에 삼성 내부에서 땡땡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조만간에 찌라시로 한번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종목 주변에 물어보면 아직도 매집을 안 해놓으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시길래 이 종목 가지고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선정을 좀 했고요. 지금 이미 여러 증권사에서도 거래량을 벌써 터뜨리면서 저점에서 죄다 물량 매집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알고서 지금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냐면 인수합병에 대한 거는요. 항상 중간에서 중계를 해주는 주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체에 대한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부 대형 증권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알고서 저점에서부터 전부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발굴을 해내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발로 뛰어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소스들을 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 인수합병에 대한 내용은 찌라시만도라도 최소 200% 정도는 갈 거고요. 아마 공시 나오면은 5배 이상까지도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잠깐만 한번 보시면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이 지분만 투자를 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점 대비해서 약 10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삼성에서 이번에 인수합병한다는 지금 이 종목 약 4천억 정도 실탄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기사 뜨게 되면은 현위치 대비해서 뭐 10배 이상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손실 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금이 있든 없든 저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냥 무상으로 오픈해드리는 거니까요. 나중에 기사 뜨고서 이렇게 고점에서 올라타면서 매집해나가지 마시고 저점에서 미리 매집해놓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이 종목이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냥 궁금하신 분들도 괜찮으니까요.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탐방 다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 인수합병 이슈 관련된 히든 종목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